어, 제가 로딩차 서진 온다. 내, 내꺼는 거의 혈관 막히는급이었는데 로딩 딱 12초 걸렸어요. 12초. 전 20분 걸려요. 저 12분 걸렸어요. 지금 컴퓨터 바꿔가지고 괜찮아요. 로딩 12초 걸렸어요. 와... 저기 한 곳에 모아둔 다음에 그냥 돌격시켜보면 와... 렉 안걸렸어. 하아이! 하아이! 해봅시다. 싸워봅시다. 자, 돌격시키고 어, 붙여보자구요. 이야... 아, 내가 안걸리는거 같아요. 렉이 안걸리는데? 그냥 원래 부딪히면은 끊겼잖아요. 안 끊기는데. 전염병.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너무 미쳤어요.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성능때문에 비임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랬네. 이거 봐. 와... 와... 미쳤다. 이거 봐. 이때까지 우리가 렉을 가려서 못봤던거. 와, 소름 돋는다. 진짜. 아니, 이번엔 진짜로... 아니, 이번엔 진짜로... 아니, 이번엔 진짜로... 아니, 이번엔 진짜로... 아니, 이거... 조선 최강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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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척다위 없어. 야, 보여요 지금? 렉없는거?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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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이... 그니까... 한... 방송... 그... 촬영한계라갖고... 그니까 지금... 30프레임으로 방송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지... 내가 직접 내 휴대폰을 60프레임으로 찍어서 보여줄게요. 어떤지... 실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어... 밴드 한번 볼래요? 어... 밴드를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 모를꺼야. 프레임이... 52에서 안떨어져요. 홀렸다. 확인해봐. 밴드... 어... 어... 밴드... 어... 아... 10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개쩝니다. 야... 화질이... 좀 기다리면 한번 나아질거에요. 10초짜리인데... 기다려... 아... 이거 지금... 인코딩 때문에... 저화질로 보내졌을거에요. 근데 이거 진짜... 캡처보드가... 배송하기로 하면... 이... 이걸로 순출되는거에요. 매듭이... 그리고... 지금... 화질이 아니라 움직이는걸요. 움직이는걸. 움직이는걸. 움직이는건 충분히... 아프리카에서... 자주... 움직인단 말에 지금 유튜브를... 그게... 활동하게... 아 잠시만... 이거... 그걸로 못 보내나? 이걸로 보내볼까? 어... 어... 보냈다. 그... 채팅창. 채팅창 또... 밴드는 화질이 똑같네. 진짜 개쩔는데? 바터필드에서 뛰어들어. 이곳에서 뛰어들어. 이곳에서 뛰어들어.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땡큐. 좋아요. 두 부분 불쇼. 와... 삐쳤다. 이제... 본판 한번 돌려볼까? 야... 액이 없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야... 근접전 또 이제 볼만 하겠다. 자... 밴드 이 형 끝나면서... 그... 기병대고 이거? 어때요? 기병... 기병... 아 원래 그거요? 그러니까... 이거... 기병... 렉 안걸리니까 한번... 기병대로도 쏴보려고. 비경대로 하라는 얘기 그건 뭔 소리지? 기병... 기병... 기? 기병... 말... 아... 기념? 기병 말 말 아 오케이 미친 그들이 부활했다 이제 오른쪽 밑에 저 윈도우 정품 인증만 하면 되네 저 귀차 하나 갖고 피 입력 안 했거든요 자 2배 빨리 끝내자 2배에서 걸리는 이정도 렉은 양호하지 않나? 이게 렉이에요? 이게 렉이에요? 그러게요 갑자기 좀 빨라지긴 한데 아 이거 걸리네 렉 어 저건 아니에요 저건 6배 어 이게 2배 이건 렉 아니에요 아니요 빨리 넘기세요 내가 했 야 지금 2배거든 컴퓨터 얼마나 뜯었어요 컴퓨터요? 아이세븐 아이세븐 그 8세대에다가 그래픽 10 70 그 8GB짜리 그 다음에 램이 32GB야 역시 램을 확장한게 신의 한 수였어 네 실패 이 300은 되겠네 그 정도 줘 써요 네 이제 열심히 정기세를 걸기 위해 연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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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